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마크. 야 지민아 너 뭐해 너. 이렇게 넣으면. 넣을게. 거기서 민정이지. 우리 요리는 파지는 않고 입으로만. 잘하지도 못하면서. 아 그럼 클린으로 넣어야지. 3점 슛 클린으로 넣어줘. 너도 끼냐? 5점. 5점씩 해가지고. 나 자신감이 없어. 자신감 가지고 하는거 아니야 이거. 웃으라고. 지켜보는 사람 웃으라고. 형씨. 정국이 껴서 5점 2파운드? 깔끔하게 3점 갈까? 3점 괜찮지. 짧게. 가위바위보가 중요하다. 네. 가고. 야 갑자기 잘하네. 안해. 갑자기 잘하잖아. 안해. 잘한 사람이라면 안해. 친히. 자기야. 이렇게. 근데. 이제. 아까 finding. 저도. 나. 내가. 좋아. 작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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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죄송해요 비가 제작 이제 갈게요 아하 오 아하하 으하하하 아 잘 두고 아하 자 먼저 갈게 우! 먼저 갈게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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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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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6점 5점 5점 끝남 잘한다. 오오. 와 난리다. 오오. 콜라